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벨기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선수 케빈 네브라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케빈 네브라이너는 저도 굉장히 애정하는 선수입니다. 한방이 있고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라는 칭찬을 받을만하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케빈 네브라이너의 커리어에 푹 빠져보면서 저도 잠에 취해보고자 합니다. 분대 3가 단일 시즌 최다 도움 기록 2014-15시즌 2014년 1월 이적시장이 열리자 독일 볼프스부르크 디터 해킹 감독은 재빨리 케빈 네브라이너에게 접근했다. 2년 전 더브라이너를 시즌 임대 영입했던 베르더브레멘의 담당자 클라우스 알로프스가 볼프스부르크로 자리를 옮겨 선수축과 네트워크는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클럽 주변에서도 볼프스부르크의 더브라이너 영입설이 퍼질 정도였다. 토마스 아이힌 단장은 에이전트와 연락을 취해왔다. 지금 첼시에서 케빈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다.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처지가 선수에겐 정말 큰 문제일 것이라며 영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좋은 자원의 투자를 아끼지 않던 당시 볼프스부르크의 행보와 더브라이너에 뛰어야 할 처지가 만나자 일은 쉽게 풀렸다. 2014년 1월 18일 볼프스부르크는 더브라이너의 완전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정류는 1800만 파운드였다. 볼프스부르크 부활 볼프스부르크는 다른 분데스리가 클럽과 달리 기업구단 형태로 운영된다. 모기업은 세계적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이다. 1938년 나치 정권이 베를린 서쪽 약 220km 떨어진 곳에 스타트 데스 KDF 바겐의 본사와 생산 공장을 설립해 군수물자 생산기지로 삼으면서 아예 볼프스부르크라는 신도시까지 조성했다. 폭스바겐의 세계적 베스트셀링카 비틀이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다. 공장 노동자들은 자체적으로 축구팀을 만들었고 1943-44시즌부터 공식 리그에 참가한 것이 현 클럽의 출발점이다. 1945년 나치가 패망하자 VSK 볼프스부르크로 개명했다. 현재 명칭 앞에 오는 VFL은 베레인풀 레이베스 브리겐으로써 체조클럽 운동클럽이란 뜻이다. 1997년 1부 승격에 성공한 볼프스부르크는 1998-99시즌 분데스리가 6위 성적으로 유에파컵 출전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본격적인 도약은 2007-2008시즌부터 시작되었다. 새로 영입한 펠릭스 마가트 감독 아래에서 볼프스부르크는 순위가 지난 시즌 15위에서 단번에 5위로 수직 상승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마가트 감독은 특유의 엄격한 규율로 선수단을 휘어잡아 2008-2009시즌 창단 첫 1부 우승 쾌거를 달성했다. 해당 시즌 볼프스부르크는 분데스리가 최초로 한 시즌에 20골 득점자를 2명 배출하며 독일 축구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득점 1위는 케리그를 거친 그라피테 28골 2위는 보스니아 출신 골잡이 에딘제코 26골이었다. 이후 아르미앤페어, 스티브 맥클라렌, 피에르 리트바르스키를 거쳐 다시 마가트가 감독 겸 스포팅 디렉터 직책으로 복귀했는데 2012-13 시즌 도중 다시 사임한 다음에 지휘봉을 잡은 인물이 바로 해킹 감독이었다. 2013년 여름 볼프스부르크는 바이렌 및 브라질 현역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누이스 구스타브를 1,600만 유로에 영입해 공격적 투자를 재개했다. 시즌 초반 경기력 기복을 극복한 볼프스부르크는 10월 말부터 안정세를 찾아 리그 5위권을 유지했다.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에 더브라이너 영입이 이어진 것이다. 팀 합류 일주일 만에 더브라이너는 겨울 휴식기를 끝내고 재개된 리그 18라운드 한우 버전에서 선발 출전했다. 원톱에는 이비차 올리치가 섰고 2선의 디에고 막스하노도 함께 더브라이너가 오른쪽 날개 자리를 담당했다. 실전 감각이 더브라이너의 발목을 잡았다. 팀 전술에 녹아들 시간도 없었다. 볼프스부르크와 더브라이너의 첫 동행은 홈경기 1대3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3경기에 걸쳐 피트니스를 끌어올린 더브라이너는 2월 16일 헤르타 원정에서 첫 도움을 기록해 팀의 2대1 승리에 공헌했다. 시즌 막판이 되어서야 더브라이너는 본색을 드러냈다. 4월 12일 해킹 감독의 친정인 리른베르크 경기에서 동 2개를 기록했고 이어진 함부르크전에서 전반 종료 직전 올리치의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해 볼프스부르크 데뷔골을 신고했다. 킥오프 2분만에 터진 2반 페리시치의 선제골과 더브라이너의 추가골로 전반전을 2대0으로 마친 볼프스부르크는 후반 초반 올리치의 3번째 골로 3대1 완승을 거뒀다. 더브라이너는 리그 33, 34라운드에서 2경기 연속 득점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볼프스부르크 이적 후 리그 16경기에서 선발 출전했고 DFB 포칼에서도 2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했으니 더브라이너의 7시 탈출 브라질 월드컵 준비 작업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즌 종료 후 더브라이너는 브라질 월드컵 첫 경기에서 아이제리를 상대로 마루왕 펠라인의 귀중한 1대1 동점골을 도와 팀 내 중심 역할을 해냈다. 빨리 공을 던지라고 2014 15시즌 해킹 감독이 꿈인 볼프스부르크의 1,2선 공격진 키워드는 유틸리티였다. 올리치, 페리시치, 더브라이너, 다니엘, 칼리지오리, 에론 헌트 등 선발진이 모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로 채워졌다. 바스로스트와 아스날에서 새로 영입한 니클라스 벤트너가 원톱 스트라이커들이었는데 올리치와 더브라이너도 상황에 따라 해당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었다. 개막전에서 거한 바이에른의 1대2로 패했지만 볼프스부르크는 겨울 휴식기가 되기 전까지 일정에서 바이에른전을 포함해 3패밖에 당하지 않는 호성적으로 선두권 경쟁에 가세했다. 더브라이너가 가장 돋보였다. 지난 시즌 하반기를 통해 해킹 감독의 전수를 완전히 채득한 더브라이너는 10월 말과 11월 초에 있었던 리그 4경기에서 도움 6개를 쓰려담아 승리의 설계자로 자리매김했다. 시즌 전반기부터 독보적기량으로 분데스리가 무대를 접수하자 1월 이적시장 바이른미넨의 펫 과르디올라 감독이 영입 제안을 보내왔다. 그러나 첼시 이적 트라우마를 잊지 못하는 더브라이너는 리그 지배자의 러브콜을 거절했다. 겨울 휴식기가 끝나고 재개된 리그 첫 경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더브라이너를 영입하지 못한 데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2015년 1월 31일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더브라이너의 2골 1도움 맹활엘 앞에 1대4 대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 볼프스부르크와 더브라이너는 바이든의 1대6 참패를 기록했었다. 1년만에 이루어진 짜릿한 뒤집기였다. 며칠 뒤 볼프스부르크는 브라질 월드컵 챔피언 안드레 슈얼레를 첼시에서 2,500만 리로에 영입해 우승 도전에 박차를 가했다. 슈얼레의 영입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 더브라이너는 곤경에 빠졌다. 프랑크프루트 원정 경기에서 뽀이보에게 심한 욕을 했기 때문이다. 리그 2위에서 바이든을 따라가기 바빴던 볼프스부르크는 프랑크프루트 당시 9위와 경기 막판까지 1대1로 비겨 승점 2점을 날릴 위기였다. 볼이 라인 밖으로 나가자 조급한 더브라이너가 볼보이에게 빨리 공을 던지라고 개XX야!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공교롭게 이 욕설이 현장음을 받는 중계 마이크를 통해 그대로 독일 전역에 생중계되고 말았다. 볼프스부르크는 결국 1대1로 비겼고 독일 언론은 일제히 더브라이너의 인성을 문제삼아 맹공을 펼쳤다. 일주일 뒤 독일 축구협회는 더브라이너에게 재직금 2만 유로 징계를 내렸다. 말수가 적은 평소와 달리 축구에서만큼 누구보다 무서울 정도로 몰입하는 더브라이너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해프닝이었다. 더브라이너는 바이렌전, 프랑크프루트전, 호페나임전에서 3경기 연속 득점 총 5골을 기록하며 선두 경쟁의 1등 공신이 되었다. 2월 14일 바이얼 레버쿠젠 원정은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명승부가 펼쳐졌다. 해당 경기에서 더브라이너는 연속 경기 득점 기록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도움을 한계 기록해 팀의 5대4 승리를 이끌었다. 경기는 희대의 난타전이었다. 볼프스부르크가 전반전에만 도스트의 두 골과 나일두의 한 골을 묶어 3대0으로 앞서갔다. 폐색이 짙은 상태로 후반전에 나선 레버쿠젠의 빛을 던진 주인공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다. 57분과 62분에 연달아 두 골을 터뜨려 스코어를 2대3으로 만들었다. 도스트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는 바람에 레버쿠젠은 다시 두 골을 쫓아가야 하는 상황에 빠졌는데 이번에는 손흥민의 해트트릭과 카린 벨라라비의 극적인 동전골이 터져 승부는 4대4 동점으로 변했다. 후반 추가 시간도 거의 끝나갈 즈음 도스트는 자신의 네 번째 골이자 5대4 승리를 만드는 결승골을 터뜨려 미친 명승부를 마감했다.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기록하고도 팀이 패하는 비운을 맛봐야 했지만 더브라이너는 도움 한계로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이어갔다. 경기 후 더브라이너가 먼저 손흥민에게 다가가 덕담을 나누며 유니폼을 교환하는 장면은 지금까지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회자된다. 이 날의 계기로 두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서로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친분을 잊고 있다. 타이틀과 신기록 더브라이너의 압도적 기량은 멈추지 않았다. 3월 2일 친정인 브레멘 언정에서는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바이에렌의 독주를 막진 못했지만 더브라이너의 득점과 도움을 합세운 볼프스부르크는 2014-15시즌을 리그 2위로 마감해 2008-2009시즌 이후 6시즌만에 UFA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더브라이너의 영향력은 분데스리그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로파 리그에서도 더브라이너는 조별리그부터 5골 5개의 도움으로 팀의 8강 진출을 이끌었다. 리그에서 2위에 그친 아쉬움을 턴 무대는 DFB 포칼 결승전이었다. 리그 종료로부터 일주일 후 볼프스부르크는 베를린의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도르트문트와 DFB 포칼을 놓고 격돌했다. 킥오프 5분 만에 도르트문트는 카가와 신제 크로스를 피에르 에베릭 오바메양이 선제골로 연결해 앞서갔다. 그러나 당시 볼프스부르크의 공격력은 최고 수준이었다. 22분 나우드의 강력한 프리킥이 골키퍼의 방어에 튕기자 구스타브가 쇄도해 동점골을 터뜨렸다. 분위기는 한순간에 볼프스부르크 쪽으로 넘어갔다. 10분 뒤 아크 왼쪽에서 더블 라이너가 오른발로 강하게 때린 슛이 도르트문트의 골대 왼쪽 구석에 꽂혔다. 전반전이 끝나기 전 도스트가 팀의 세번째 골을 추가해 볼프스부르크는 결승전에서 선제 실점을 허용하고도 3대1 역전승을 거뒀다. 2014 시즌 df의 호칼은 2008-2009 시즌 리그 우승 이후 클럽의 역대 두번째 메이저 타이틀로 기록된다. 시즌 종료 후 분데스리가의 모든 찬사는 바이렌 스타들이 아니라 더블 라이너에게 쏟아졌다. 리그 전경기 선발 출전이라는 뜻깊은 기록과 함께 10골 20개의 도움이란 괴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도움 20개는 분데스리가 역대 단일 시즌 최다 기록이었다. 컵테일까지 포함하면 더블 라이너의 도움 숫자는 무려 27개에 달했다. 득점도 16골이나 되어 더블 라이너는 자타공인 분데스리가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압도적 기량은 더블 라이너에게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 영예로 돌아왔다. 부네맨 시절 올해의 영플레이어에 이은 두 번째 그리고 가장 빛나는 영광이었다. 더블 라이너의 리그 20개의 도움은 2019 20시즌 바이렌의 만능맨 토마스 밀러 33경기 21개에 의해 경신되었다. 더블 라이너 더블 라이너는 런던에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볼프스부르크에서 깨끗이 지울 수 있었다. 잘 해낼 줄은 알았지만 한 시즌 반만에 분데스리가가 담기엔 분데스리가가 담기엔 너무 큰 선수로 수직 상승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압도적 기량에 탄탄한 멘털리티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합쳐진 개가였다. 중앙 수비수 나우드는 케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수이자 최고의 팀플레이어다. 유럽의 토클럽이라면 누구나 영입하고 싶을 것 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더블 라이너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해킹감독은 빅스타처럼 행동하지 않고 팀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그게 케빈의 최대 장점이다. 케빈은 오직 축구만 하고 싶어한다. 정말 드문 캐릭터다. 라고 칭찬했다. 2013년 여름처럼 2015년 여름에도 더블 라이너에 거치는 분데스리가 팬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플레이메이커란 더블 라이너는 소위 플레이메이커다. 플레이메이커는 10번 트랙쿼르티스타 레지스타 엔간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전에는 센터포워드의 뒤 혹은 미드필더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인상이 강했지만 사실 이 명칭은 특정 포지션이 아니라 경기 중 역할 자체를 의미한다. 상대 센터백을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유인하는 플레이에 전념하는 공격수를 9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2010년대 초중반 맨시트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담당한 선수는 다비드 실바 그리고 홀딩 미드필더 포지션에서는 야야 투레였다. 2018-19 시즌 UFA 챔피언스 리그를 재패한 니버풀의 플레이메이커는 라이트 백 트렌트 알렉산더 아누드였다. 통상적으로 팀의 공격 빌드업에서 득점이란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1년의 과정을 담당하는 선수를 우리는 플레이메이커라고 부른다. 영국 저널리스트 조나단 리스는 축구 전술의 진화에서 태어난 역할 이라고 설명한다. 축구의 기본 포메이션은 역삼각형에서 정삼각형으로 진화해왔다.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축구 포메이션은 럭비의 채취가 남아 1-2-7 2-2-6 식으로 초공격적이었다. 아스넬 명장 허버트 체프먼이 WM 포메이션 3-2-2-3 을 개발했고 20세기 중반 4-2-4 를 거쳐 4-3-3 4-4-2 로 선수들의 기본 이치가 점점 뒤로 물러났다. 최전방 숫자가 줄어들자 뒤에서 볼을 운반해서 한두 명 밖에 남지 않은 공격수들에게 볼을 온전히 전달하는 플레이가 중요해졌다. 토탈 풋볼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 선수들은 제자리를 지키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공수 연결 플레이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1958년 스웨든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신의 공격수 펠레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플레이메이커는 크게 세 가지로 부위된다. 우선 전반쪽으로 경기를 조율하는 레지스타다. 직역하면 감독이다. 그라운드 위에 사룡탑이라는 예전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3선에서 경기 전체를 읽으면서 템포를 조율한다. 가장 좋은 일은 안드레아 피를로와 차비 에르난데스다. 피를로는 1대1 돌파나 탈압박 상대와 몸싸움 능력이 없었지만 경기 상황을 잇는 능력과 정교한 롱패스 정확한 위치 선정 능력으로 레지스타의 최고 보응에 올랐다. 센터백으로부터 건네받은 볼을 소유하면서 언제 공격할지 언제 플레이를 유지할지 얼마나 빨리 앞으로 갈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차비의 플레이는 곧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플레이 그 자체였다. 두 번째 개념은 트랙 퀄르티스타다. 우리말로 4분의 3이란 뜻이다. 미드필드를 뒤에서 앞방향으로 4분의 3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포메이션상 세컨드 스트라이커 2선 중앙 미드필더 정도의 지점에 해당한다. 스페인어권에서는 엔간체 엔간체 고리 라고도 부르고 영어권에서는 상대 3, 4선 사이에 있다고 해서 플레이 인더홀 이라고 말한다. 기본 위치와 역할 모두 레지스타보다 공격적이기 때문에 득점과 도움 책임도 커진다. 상대 수비수와 맞대결을 펼치는 위치에서 뛰어 대인돌파 능력이 요구된다. 디에고 마라도나 프란체스코 토티 로베르토 바조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들어 메찰라라는 개념이 대세를 이룬다. 영어권에서 하프윙어로 부르는 이 역할은 주로 미드서드와 파이널서드의 좌우 하프스페이스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선수를 가리킨다. 4-3-3에서 호이딩 미드필더의 앞좌우에 서는 선수 다이아몬드 사사이에서 좌우 미드필더를 통상적으로 말한다. 하프스페이스에서 측면을 따라 올라온 풀백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골문을 향해 플레이를 전개한다. 바르세르나 레전드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있고 케빈 데브라이너를 굳이 부유하자면 메찰라에 가장 가깝다. 맨체스터 시티 리빙 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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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데스리가 도움 신기록을 쓰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케빈 너브라이너는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부름을 받게 된다. 첼시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이 프리미어리그를 떠났지만 1년만에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거기에 펫과를를라를 만나 그의 실력은 정점에 서게 되며 맨시티 제공 역시 매년 우승후보로 손꼽히는 팀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의 플레이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 케빈은 그냥 혼자 마음대로 뛰게 내버려둬야 하는 선수다. 티에리 앙리 푸른 맨체스터 연대기 1880년 2021년 셰이크만 1880 창단 맨체스터 세인트마크 교회는 지역의 실업자 알코올 중독자 등의 교화 목적으로 축구팀을 만들었다. 당시 명칭 세인트마크 세인트마크 에프리시 여성 종교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했다. 1894, 1899, 1899 세인트마크가 있는 맨체스터 웨스트코튼 인근에는 작은 축구클럽이 서로 합쳐 3명칭을 맨체스터시티 풋볼클럽으로 정했다 1894 풋볼리그 세컨드 디비전 2부 18팀에서 맨시티가 승점 52점으로 일부리그 승격을 달성했다 1904년 FL컵 퍼스트 런던 크리스탈 팰리스 스타듐에서 열린 FL컵 결승전에서 볼턴 언더러스를 1대0으로 꺾고 창단 첫 FL컵 우승을 차지했다 23분, 웨이스 출신 공격수 빌리 메리리스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맨체스터 연구클럽 최초의 메이저 타이틀이다 1923년 기존 홍경기장 하이드로드가 화재 사고로 관중석이 망가진 후 맨시티는 모스사이드에 있는 메인로드 경기장을 홈그라운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맨시티는 2002, 2003 시즌까지 82년 동안 홍경기를 치렀다 1934년 FL컵 세컨 웬블리에서 열린 FL컵 결승전에서 포츠머스를 2대1로 이기고 우승했다 1937, 리그 퍼스트 풋볼리그 퍼스트 디비전 1부에서 승점 57점으로 차이턴 애슬레틱 54점을 따돌리고 창단 첫 리그 챔피언이 되었다 하지만 다음 시즌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도 21위로 강등되었다 1956년 FL컵 세컵 결승전 도중 독일 출신 골키퍼 베르트 트라우트만은 상대 선수와 충돌해 목을 다쳤다 당시에는 교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트라우트만은 목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참으며 끝까지 뛰었다 사후로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5번 경추 목뼈가 부러져 있었다 1968년 리그 세컨드 승점 58점으로 통산 두번째 리그 챔피언이 되었다 승점 독일이었던 맨유가 최종전에서 썬더랜드의 1대2로 패했고 맨시티는 뉴캐스를 4대3으로 꺾어 우승을 확정했다 맨유는 유럽평컵 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했다 1969년 FL컵 퍼스트 1970년 리그컵 퍼스트 유에파컵 위너스컵 퍼스트 오스티아 빈에서 열린 유에파컵 위너스컵 결승전에서 폴란드의 고르닉 자브레젤을 꺾고 맨시티 유일의 유럽 타이틀을 획득했다 클럽 역대 최다 득점 7위인 148골 프란시스 리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린은 은퇴 후 화장지 제조업으로 백만장자가 되었다 1976년 리그컵 세컨드 1983년 2부 강등 비기기만 해도 자유화는 최종전에서 루턴타운의 0대1로 패해 승점 1점 차이로 코번트리에 밀려 2부로 강등되었다 1998 3부 강등 2시즌 동안 감독 5인이 오가는 혼란 끝에 1997-98시즌 2부 24개 팀 중 최종 22위로 창단 118년 만에 최초의 3부 강등을 맞이했다 2002년 1부 승격 3부에서 한 시즌만에 탈출한 맨시티는 1,2부 승강을 반복한 뒤에 2001년 5월 슈퍼스타 케빈 키건을 감독으로 영입했다 키건 감독은 특유의 공격축구로 공을 2001-2002 시즌 2부에서 99점 108골이라는 압도적 기록으로 리그를 재패하고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했다 이후 맨시티는 지금까지 1부 성 신분을 유지 중이다 2008년 쉐이크 만수르 클럽 인수 유에이 아부다비의 만수르 빈 짜예드 아 나흐안 왕자가 소유한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 ADUGE 탁신 치나왓 전 태국 종립 지분을 저의 양 인수의 새로운 구단주가 되었다 ADUGE는 인수 다음 날 레알마드리드 공격수 호비누를 3,250만 파운드에 영입해 잉글랜드 역대 최고 이정료 신기록을 작성했다 2011년 FA컵 다섯번째 결승전에서 야야투레 결승전을 스토크시티를 1대0으로 제쳐 만수르 시대 첫 트로피를 획득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71점으로 3위 2012년 세번째 리그 우승 맨유와 승점 86점 동료의 상태로 리그 최종전에 나섰다 맨유는 썬더랜드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긴 상태로 경기를 마쳤다 홈에서 맨시티는 퀸즈파크 랜저스의 1대2로 뒤진 채 후반 추가시간에 들어갔다 에딘 제코가 동점골을 넣었고 93분 22초에 세르 요아구에로가 3대2 역전골을 터뜨려 맨시티가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만수르 시대 첫 리그 우승 참고로 결승골의 어시스트 주인공은 Why Earth Me? 마리오 발로텔리였다 2014년 네번째 리그 우승과 세번째 리그컵 만우에 펠레그리니 감독이 부임 첫 시즌에 우승을 탈성했다 막판까지 리버풀과 살얼음판 우승 경쟁을 벌였다 스튜문제라드가 미끄러진 덕분에 맨시티는 리버풀을 2점 차로 따돌려 통산 네번째 리그 우승을 기록했다 리그컵 결승전에는 썬더랜드 3대1 역전승 2015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볼프스부르크 미드필더 케빈 더브라이너를 이정료 5500만 파운드에 영입했다 2014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더브라이너는 도움 20개를 기록했다 맨시티는 첼시에 이어 더브라이너의 프리미어리그 두번째 클럽했다 2016년 리그컵 네번째 우승 결승전에서 리버풀을 승부차기 3대1로 꺾었다 시즌 종료 후 펠레그리니 감독이 떠나고 펫 과르디올라 감독이 엘데아드 스타디움의 리더가 되었다 2018년 리그 다섯번째 리그컵 다섯번째 우승 부임 첫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첼시에 밀린 과르디올라 감독이 무시무시한 팀을 만들었다 리그 38경기에서 106득점 27실점을 기록하며 압도적 우승을 차지했다 최종전 종료 추가시간 가브리엘 제주스의 극적인 결승골로 승점 100점 고지에 도달하는 순간이 하이라이트였다 리그컵에서 EFL컵으로 명칭이 바뀐 두번째 시즌에서 아스널을 3대0으로 물리치고 통산 다섯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2019년 여섯번째 리그 우승 여섯번째 FA컵 우승 여섯번째 리그컵 우승 잉글랜드 트래블을 달성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위리겐 클럭 감독인 리버풀과 히데의 우승 경쟁을 벌인 끝에 승점 1점 차이로 우승해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리그 막판 맨시티는 14연승 리버풀은 9연승으로 9연승으로 둘만의 무대를 장식했다 리그 승점은 지난 시즌보다 2점 줄어 98점 리그컵 결승전에서는 첼시를 승부차기로 EFL컵 결승전에서는 와포드를 6대0으로 각각 제압했다 UFR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8강에서 토트넘 지뢰를 밟았다 2020년 리그컵 일곱번째 우승 결승전에서 세르와 구에로와 로즈리의 연속골로 아스토빌라를 2대1로 꺾었다 대회 3연패 성공 더블 라이너는 도움 20개 13골로 티에리항리의 와 역대 최다 도움 기록에 어깨를 나란히 했다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PFA 올해의 선수 수상 2021 리그 일곱번째 리그컵 여덟번째 리버풀에 내줬던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을 되찾았다 시즌 하반기 첫 경기인 20라운드부터 단독 선두로 올라간 뒤 그대로 내다 이어 통산 7회 우승을 달성했다 리그컵 결승전에서는 토트넘을 1대0으로 꺾어 대회 4연패에 성공했다 창단 첫 UFR 챔피언스 리그 우승 도전은 결승전에서 라이벌 첼시에 덜미를 잡혀 고개를 떨궜다 더블 라이너는 PFA 올해의 선수 2연패 징징대는 꼬마 금갓되어 돌아오다 맨체스터시티 이적 2015년 여름 유럽 빅클럽들은 미드필더 한 명을 놓고 경쟁했다 분데스리가 단일 시즌 최다돔 신기록을 작성한 케빈 더블 라이너였다 2014-2015 시즌 유럽 5대 리그의 특정기회 창출 부문에서 더블 라이너는 112회로 마르스리의 디미트리 파이의 135회 이어 2위를 올랐다 할 시즌에 도움을 27개나 올리는 24살의 프레베이커가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는 것은 제한스러운 현상이다 2014-15 시즌 도중인 1월부터 더블 라이너는 이미 바이른 미넨의 펫과 르를라 감독으로부터 영입을 제한받았다 시즌 종료 후 빅클럽들은 본격적으로 더블 라이너 쟁 탈전에 뛰어들었다 프리미어리그의 맨시티, 리그왕의 파리센제르마, 그리고 바이른이 돈 몽치를 흔들며 금빛 미소를 보냈다 더블 라이너의 이적은 시간 문제였다 벌프스 브루크로서는 협상력을 사이어 이적료 수입을 극대화하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분데스리가 독과 점자 바이른이 가장 먼저 후보에서 탈락했다 이적료 상한선을 5천만 유로로 정한 탓이었다 그 정도 금액으로는 5위몬으로 무장한 맨시티 파리센제르마과 경쟁하기가 어려웠다 파리센제르마이 금전조건 맨시티가 환경조건으로 각각 어필하는 형국이었다 선수류진 볼프스 브루크는 협상을 최대한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미루면서 응찰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절약을 구사했다 구매 희망자들이 더욱 조급해져야 이적 합의금을 한 푼이라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분데스리가는 2015-16 시즌을 맞이했다 볼프스 브루크의 첫 경기는 8월 2일 홍경기장인 폭스바겐 아레나에서 열린 DFL 슈퍼컵이었다 지난 시즌 문데스리가 우승자 바이린과 DFL 슈퍼컵 우승자 볼프스 브루크의 단판 승부였다 디터 해킹 감독은 4.23의 포메이션으로 최전방의 바스도스트 2선 중앙의 더블 라이너를 각각 세웠다 양쪽 날개는 이반 페리시츠와 다니엘 칼리지울이었다 바이린의 선발 라이너브는 최강자답게 화려했다 최전방 원톱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2선의 아리언 로범, 토마스 밀러, 더골라스 코스타 더블 블란치는 티아고와 사비알로소가 맡았다 최후방 수비진도 필립 람, 제롬 보아탱, 메디 베나티아, 다비드 알라바 그리고 골문 앞에 거인 중 거인 만웨어의 노예였다 감독까지 과를도엘라였으니 객관적 저역면에서 승부는 이미 기울여져 보였다 예상대로 바이린이 경기를 주도했다 후반 초반 로범이 선제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앞서갔다 해킹 감독은 어떻게든 동적골을 뽑기 위해 공격카드를 몽땅 던졌다 더블 라이너를 제외한 1, 2선 3명을 모두 내리고 니클라스 벤트너, 안드레 슈얼레, 마크스 크루스를 투입했다 바이린은 볼프스브리크의 공세를 노련하게 막아내다 정규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스코어는 여전히 1대0이었다 오른쪽 공간으로 길게 들어간 패스를 향해 더블 라이너가 마지막 여유를 태워 쫓아가 오른발 크루스를 보냈다 니어코너 쪽으로 쇄도하던 벤트너가 왼발로 정확히 연결해 노예의 방어를 뚫고 청근같은 1대1 동점골을 터뜨려 패배 1보 직전에서 팀을 구했다 경기는 1대1 동점으로 종료되어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바이린의 두번째 킥커인 알론소가 실축했고 곧바로 더블 라이너가 성공해 볼프스브리크가 2대1로 앞서기 시작했다 마지막 킥커 벤트너가 침착하게 왼쪽 상단으로 패널티킥을 골랐으니까 볼프스브리크가 창단 세번째 타이틀을 차지했다 일주일 뒤 새 시즌 DFB 포칼 첫 경기에서 슈트트가르트 킥커스를 상대로 1골 1동으로 팀의 4대1 대승을 견인했다 8월 16일 2015-16 분데스리가 개막전과 두번째 리그 경기에서도 더블 라이너는 베나우스시 볼프스브리크의 1원으로서 출전했다 다음 일정은 6세 뒤에 있는 샬케전이었다 8월 29일 경기였기 때문에 이적 시장 마감전에 잡힌 마지막 일정이었다 그동안 파리 생제르만과 맨시티는 막후에서 치열하게 더블 라이너 영입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볼프스브리크는 맨시티의 1차 제한 4천만 파운드에 이어 2차 제한 4,700만 파운드까지 거절하며 고자세를 유지했다 클럽 순해진은 금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파리 생제르만 행을 은근히 원했다는 홍문이다 그러나 더블 라이너는 최고의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샬케전의 불과 2,3일 남긴 시점에서 영국과 독일의 유력 언론이 더블 라이너의 맨시티 이적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볼프스브리크의 클라우스 알로프스 스포르팅 디렉터는 맨시티가 엄청난 연봉을 제한했다 라고 말해 이적 보도를 사실상 인정했다 8월 29일 샬케전 출전 명단에서 더블 라이너는 제외되었고 이틀 후 맨시티는 더블 라이너의 6년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영입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이적료는 7,500만 유로, 5,500만 파운드였다 볼프스브리크는 대박을 터뜨린 셈이다 2015년 기준 연매출 1억 9,100만 유로의 39% 1년 반전 투자했던 2,200만 유로의 3.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선수 한 명을 팔아 생긴 덕분이었다 더블 라이너를 고용한 1년 반 동안 볼프스브리크는 dflb 포칼과 dfl 슈퍼컵 uef와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획득한 것은 물론 이적료 순수익 5,300만 유로와 챔피언스 리그 출전 수익까지 손에 넣었다 볼프스브리크는 황금알을 펑펑 낳아준 더블 라이너에게 절을 해야 할 정도의 거래였다 맨시테 야망은 더블 라이너를 만족시켰다 더블 라이너의 몸값은 1년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가 레알마드리드와 앙엘디마리아를 영입하면서 지급한 5,970만 파운드에 이어 잉글랜드 축구 역대 2위에 해당했다 왕자 탈환을 원하는 맨시테의 구단주 쉐이크 만수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2015년 여름이적 시장에서만 맨시테는 리버풀의 라힘 스톨링 4,900만 파운드 발렌시아의 니콜라스 오타멘디 3,200만 파운드 플럼의 패트릭 로버츠 1,100만 파운드 에스턴 빌라의 페이비언 델프 800만 파운드를 쓸어 담았다 물론 최고몸값이 말해줄 시 더블하이너에 대한 기대는 특별했다 만우엘 펠레그리리 감독은 우리 팀을 발전시키려면 특별한 선수가 필요하다 케빈은 정신력, 체력, 전술 및 기술적 측면에서 즉시 투입될 능력을 갖췄다 프리미어리그로 들어와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매력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다 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맨시티 역대 영입 톱10 10위 라임 스톨링 693억원 9위 존 스톤스 748억원 8위 카일 워커 756억원 7위 벤자맥 맨디 772억원 6위 케빈 더브라이너 867억원 5위 에메릭 라포르트 898억원 4위 주황칸셀루 945억원 3위 니아드마레즈 945억원 2위 후벵디아스 977억원 1위 1002억원 1위 1002억원의 주인공 바로 로드리입니다 발롱도르 최종 23인 2015-16 시즌 케빈 더브라이너가 합류했던 맨시티는 만우의 펠레그리니 감독 체제였다 칠레에서 태어나고 자란 펠레그리니 감독은 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해 엔지니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2004년 라리가 비아레아를 맡아 처음 유럽리그에 발을 내딛은 뒤 레알마드리드와 말라가를 거쳐 2013년 로베르트 만치니의 후임으로 맨시티의 감독이 되었다 잉글랜드 팬들에게 낯선 이름이었지만 펠레그리니 감독은 부임 첫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해 지도자 수환을 입증했다 2014-15 시즌 조제무리뉴 감독의 첼시에 밀려 우승을 내주자 맨시티 순해진은 2015년 여름 공격적인 영입으로 펠레그리니 체제를 든든하게 지원했다 다비드 실바, 헤수스 나라스가 있는 상태에서 클럽 역대 이정류 기록을 세면서까지 더블 라이너와 라임 스털링을 동시에 영입했다는 사실이 클럽의 야망을 잘 보여준다 펠레그리니 감독은 기본 4-2-3-1 시스템을 구사했다 최전방위는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커 세루요 아구에로가 섰고 2선 3자리는 나바스, 실바, 나스리가 기용되었다 수병 미드 플리더는 팀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야야 툴의 외에 펠레란지노, 프랭크 램파드, 제임스 밀너 등이 로테이션 운용되면서 투입되었다 더블 라이너와 스털링의 영입은 맨시티의 공격 옵션을 더 다양하게 더 심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아구에로가 최전방 원토 스털링과 나바스가 양쪽 날개 다비드 실바가 2선 중앙 플레이메이커 자리에 고정된 가운데 더블 라이너가 1, 2선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덕분이었다 펠레그리니 감독은 윌프리드 보니와 켈레치, 이에아 나초도 상대팀에 따라 스트라이커와 2선 측면으로 기용했다 더블 라이너의 주전 입지는 단단했다 2선 중앙자리를 실바와 번갈아 가면서 맡았고 실바와 함께 출전하는 경기에서는 왼쪽 측면 다리에 섰다 더블 라이너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실바와 나바스는 체력을 아낄 기회를 받았다 얻었다 적응은 필요 없었다 볼프스부르크 생활을 정리하고 맨시티에 합류할 때까지 약 2주의 시간이 걸렸다 9월 1, 2주에 유럽에서는 유로일 716 예선이 치러졌기 때문이다 2년 전 브라질 월드컴에서 메이저 데배 복귀에 성공했던 벨기에인 만큼 프랑스에서 열릴 유로에 대한 기대도 컸다 대표팀에서도 더블 라이너는 절대적 중심이었다 예선 B조 2차전에서 벨기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 비나를 상대했다 더블 라이너는 마루앙 펠라이니의 1대1 동점골을 도왔고 전반 종료 직전 직접 2대1 역전골을 터뜨려 3대1 역전승을 결인했다 3차전에서도 벨기에인은 키프로스를 1대0으로 제압해 예선 3연승을 달렸다 국가대표팀 소집에서 해제된 더블 라이너는 9월 12일 리그 5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 동행했다 프리미어리그 경험자라도 시즌이 개막한 상태에서 3팀으로 이적한 선수로서는 당장 경기에 출전하기는 무리였다 맨시티 감독 펠레그니니 감독은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 실바를 출전 명단에서 제외하고 아구에로와 보니를 스톱으로 세운 4-4 인포메이션으로 선발진을 짰다 킥오프 23분만에 변수가 생겼다 아구에로가 펠리스 센터백 스콧단의 태클에 무릎을 채워 쓰러졌다 의호팀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아구에로는 벤치에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벤치에는 스트라이커가 18세 신인 켈레츠 이애나초밖에 없었다 펠레그니니 감독은 더브라이너를 투입해 4-2-3-1로 전환했다 더브라이너로서는 뜻밖의 프리미어리그 복귀였다 손발을 맞춰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더브라이너는 넓은 시야로 팀플레이에 관여했다 아구에로 공백을 입증하듯이 맨시티는 경기 막판까지 득점에 실패하면서 개막 연승 기록이 세러스트 밖에서 멈추는 것처럼 보였다 80분 펠레그니니 감독이 행운을 바라며 투입한 이애나초가 그라운드를 밟자마자 짜릿한 뒷승골을 터뜨렸다 더브라이너의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엔 악전 고툭 끝에 1대0 승리로 마감되었다 아구에로와 실바의 부담 공백은 더브라이너의 적응을 재촉했다 주중 UFR 챔피언스 리그 유벤투스전 1대2 패에서 교체 트윗된 더브라이너는 나흘 뒤 웨스트햄전에서 처음 선발 라이너의 이름을 올렸다 부상에서 복귀한 아구에로의 딜에서는 2선 중앙 미드필더 역할이었다 슬라벤 빌리치 감독이 이끄는 웨스트햄은 6분과 31분에 연달아 득점에 성공하며 2대0으로 달아났다 전반 종료 직전 더브라이너는 아구에로의 패스를 받아 멘시치 데뷔골을 기록하지만 결국 팀의 1대2 패배를 비치 말했다 하지만 경기 후 맨오브더매치는 패전팀의 플레이메이커 더브라이너에게 돌아갔을 정도로 경기력에는 손색이 없었다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득점까지 기록한 더브라이너는 썬더랜드와 토트럼 니그컵과 토트럼을 상대로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썬더랜드전에서는 입단동기인 스털링의 득점을 통하 첫 도움도 올렸다 팀 결과가 아쉬웠다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던 3경기에서 맨시티는 1승 2패로 고개를 떨궜다 3팀에 합류한 첫 달에 팀 내 2달의 선수로 뽑히는 성과가 기쁠 수만은 없는 이유였다 개막 5연승 이후 맨시티는 컵트에 포함 4경기에서 1승 3패 부진에 빠져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9월 26일 토트럼 원정에서 홀딩 미드필더 2레를 2선 중앙에 더브라이너를 오른쪽 날개에 기용하는 전술구사가 홀딩 미드필더 2레를 1대4 대패를 불렀다 발롱도르 최종 23인 토트럼 원정에서 녹색대로 으어어오 귀청 Wesley 아으아 아.. 아흐 아우 씨 나 어디까지 읽었지? fine 무슨 틈이 맨시티 연두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 아닌데 첼시 시절은 오늘 얘기 안하 아까 읽었어 어제 읽었잖아 책가입이를 깜빡했네 어디까지 읽었지 다음 얘기가 재밌는데 다음 얘기는 제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생각이 나는 대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축구 읽어주는 남자 더브나이너와 함께한 목소리만 미남 이명철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